이 규리씨가 비주얼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김영광, 진기조씨 두 분이 본인 외모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? 없는 부분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번 드라마 볼 때 그 부분 집중해서 볼게요 자 자신 있는 부분? 다 자신 있으니까 자신 없는 부분을 해볼까? 이런 게 나는 TV나 사진을 볼 때 좀 이상하다 하는 거 있어요? 저는 계속 웃는 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심하게 웃어서 그건 안 웃으면 되잖아 아니 아니 사진 촬영이나 이럴 때 사진 촬영이요? 자신 없는 부분이요? 차라리 저는 자신 있는 부분이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키가 일단 크고 하다 보니까 수트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수트핏이 진짜 장난 아닌데 그걸 잘못 입으면 수트핏 아 그래 수트핏 우리 기주씨는요? 자신 있는 부분? 자신 있는 부분? 글쎄요 자신을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저런 대답은 뭐지? 두 분은 자신 있어서 두 분은 두 분도 다이어트 같은 걸 해요? 네 저 이번 드라마 시작 전에도 한 3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했고요 정말? 네 기주씨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런 건 진짜 자극이 되네요 이런 분들도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식단하는데 그렇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기주씨는 눈웃음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얘기해 보니까 진짜 아 로코의 주인공이 딱 돼야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죠 이승훈씨가